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이욕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최재형 목사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뤘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당초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계획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한 끝에 시기를 미룬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은 이번 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